춤춰. 버텨 버텨. 야 버텨. 버텨 버텨. 버텨 버텨 오 오 오 바텨. 버텨 버텨.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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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일 때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예요 괜찮아요 저희도 제가 가르세요,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제가 볼 때, 제가 볼 때 본열이게. 이게 하다가 중심을 놓쳤는데 중심이 실렸어.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살짝 눈 돌았어요. 살짝 이게 살짝 열렸다니까? 살짝 열리면서 어떤 기분이었어? 주중 실리면서 목이 좋을 때. 일단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고요. 심화적으로. 목에서 목적 같은 게 나오는 것 같은 거. 근데 그걸 참아내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다른 또 화려한 기술 좀 더 성공해주시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세요. 트라이앵글 초크를 준비하셨다고 그랬는데. 아니 어느 기술이에요, 트라이앵글 초크. 트라이앵글 초크입니다. 누워있는 상태에서 잡고 빼서 여기서 안방으로 들어가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여자분이 요령이 없어 요령이 없어. 요령이 없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오케. 아이오케. 예. 플라잉 암바 렛츠고? 야. 플라잉 암바? 자 플라잉 암바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날아와서. 어 날아와서. 어 날아와서. 와 이런게 장난 아닌데. 아 정말. 아 정말. 전 연예인지가 요령이 너무 없어요. 아 진짜. 두 분이 결혼하셔가지고 진짜 부부싸움 하면 대박이겠는데요. 이분도 부부싸움 한번 구경 가고 싶네요. 아니 커플이 종합격투기 선수라면 원래 연습할 때도 두 분이 같이 연습합니까? 로드웨이에는 프로 여자 선수가 저밖에 없어서 파트너를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요아킹과 같이 연습을 하고 있고요. 24시간 붙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진짜 훈련을 평소에 진짜 어떻게 하는지 집에서. 그러니까요. 궁금합니다. 커플 훈련 어떻게 하십니까? 연습을 하루도 파트리스가 없기 때문에 싸워도 이제 연습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싸우고 나서 연습할 때는 셀리나가 정말 무자비하게 변해서요. 둘 중 하나가 KO 당하지 않는 이상은 연습이 끝나지 않는다고. 그러면 싸이가 안 좋았을 때 사항, 좋았을 때 사항 먼저 좋았을 때 사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블리한 훈련입니다. 아! 아! 아이고 아이고. 에헤이. 에이 뭐야 이게. 에헤이. 에헤이. 에이. 아이고 손톱점님. 아. 아이고 안 좋았지 안 좋았지. 야 지금 하세요? 이제 안 좋았을 때. 싸웠어 싸웠어. 싸웠어. 자. 어허 시작. 어허 시작하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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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 말자 말자 말자. 말자 나와. 말자 말자. 말자 말자. 어디야. 어디야. 진짜 반가워. 우리 친구 별로 사랑하십니까? 항상 매일매일 사랑하고 싶습니다. 맞아도 행복합니까? 맞아도 매일 행복합니다. 매일 맞고 싶습니까? 너무 많고. 너무 많고. 여자친구는 뭔가 남다르다. 남다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세레나씨가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죠?